악양면 평사리 이제 이 평사리에서 하동 송림공원까지 쭉 내려갈 겁니다. 바람이 아주 강을 따라서 바람도 불어서 다운윈딩으로 아주 편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침의 면을 찍고 있습니다. 침의 면을 찍고 있습니다. 침의 면을 찍고 있습니다. 나무사이로 새들이 많네요. 악쇠 빨리와 빨리와 불쩍 안 힝힝 앉아 가지고 저어서 무릎으로 그러면 허리 안 아프지? 지금은 여기는 물이 안 빨라서 괜찮아 무릎 꿀 무릎으로 무릎 세워 가지고 허리 덜 아프지? 허리 덜 아프지? 오른쪽은 전라도 왼쪽은 악양 남해 하동 삼진강은 남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유속이 아주 완만하게 흘러가고 평화로운 강줄기입니다. 악양에서부터 하동 송림까지는 강폭이 제법 넓고 수심도 제법 나옵니다. 섬진강 패들보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악양면을 지나서 하동 송림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주 강폭이 넓고 지금 비가 온후라서 그런지 몰라도 강도 넓고 위속도 적당히 빠르고 아주 좋네요. 황사만 없으면 황사만 없으면 대학을 또 할 수 있을지 공정지를 보면서 말 또리 있네 황사만 없으면 면역사는 황사만 없으면 배드로 공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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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과 버들나무, 벚꽃나무, 산자락 조화가 있네. 멀리 섬진강 끝. 물은 조용히 흐르고. 노를 젓자. 뒤에서 바람이 불고 있네. 편안하게 가고 있어. 전라도. 경상도. 섬진강을 따라서 지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물도 천천히 흘러가네요. 느낌이 아주 좋네요. 섬진강 하구 쪽은 호수같은 느낌이 있네.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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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우지들이 또 날았네. 가마우지들하고 하동포구까지 내려가겠네. 바람이 불어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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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물살이 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금방 가겠다. 물살 있어서 물살이 아주 빠르네. 나무가 있고 저쪽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이쪽으로 오지 말고 이쪽으로 오지 말고 나무가 있어 나무 큰 나무 여기까지 꽃이 있네 왼쪽으로 가기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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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도 가잖아 성진강 따라가네 바람도 뒤에서 불어주고 크리스도가 모래 드디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잘 내려간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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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와서 딱 수위가 안걸릴만큼 지나가네 비 안왔으면 걸렸겠다 삐뚤빼뚤가 일자로 안가 빤뜻하게 안간다고 버드나무가 푸른잎이 아주 많이 돋았네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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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ền gio 간인 으유 eko 윴변 굳이 الخ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 휴식을 하면서 김밥을 먹겠습니다. 김밥은 소고기 전주 비빔 삼각김밥. 아이고 게임이 찢어졌네. 전주. 이시분만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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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바람이 불어져서 한 1킬로미터 500미터 정도 올 것 같아요. 바람을 더 받는거야 더 힘을 받아 물이 붙어가지고 있으면 머리 가마우지가 아직도 내려가고 우리 따라서 앞으로 계속 가고 있어. 노를 안져도 잘 나가네 이러고 있어도 가겠는데 하동까지 하동 송민 갓고 가까이 와있습니다. 저 앞에 가마우지 수백마리가 있는데 가마우지들이 헤들보드 투어를 함께 하고 있네요. 아주 뒤에서부터 가마우지를 만났는데 뒤로 안가고 계속 바다쪽으로 가마우지가 날기 시작했습니다. 날아서 또 저 앞쪽으로 가겠네. 엄청 많네요. 가마우지. 한두 마리만 북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남쪽으로 가네. 바로 앞에서 나왔어. 물고기. 숭어 같은데? 여기가 바닷물하고 만나는데라 숭어가 있을거야. 다시 뒷바람이 불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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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노루를 안좋아도 속력이 아주 쭉쭉 나가네 자율시간이나 먹어야겠네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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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 바람 제대로 탔네 굴세 앞으로 5KM 열심히 가야지 아, 안 돼 넓어 Hershey 흑흑흑흑흑 섬진강 가마우지가 수백마리가 지금 날라가고 있습니다. 우에서부터 계속 같이 내려왔는데 지금 하동 송림공원 하동 하구까지 계속 함께 가고 있는 중입니다. 몇마리만 남고 다시 가네요. 아마 가마우지는 저대로 하동포구 남해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 하동 읍내가 보이네요. 앞으로 한 2키로 정도만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아마우지들이 이제 북쪽으로 다시 가려는 모양입니다. 하동쪽으로 안가고 북쪽으로 한패는 북쪽으로 가고 한패는 남쪽으로 가고 다시 몇마리는 남쪽으로 다시 남쪽으로 올려나 계속 북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방향을 다시 남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가마우지에 배웅을 잘 받았습니다. 가마우지래와 함께 섬진강 패들보드 투어를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저 앞이 목숏지가 보이고 있는데 좋네 드디어 섬진강 아래쪽 하동음내까지 왔습니다. 다리가 보이네요. 시원한 물도 잘 흘러가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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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오리길이 있고 바닥이 닿는 단계로 앞으로 이동해서 지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섬진강 사고까지 패들보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져서 하계쪽에서 하동 송림공원까지 거의 80리 약 30키로 정도를 패들보드를 타고 왔습니다. 유속도 제법 있고 바람도 뒤에서 밀어줘서 아주 편안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하동에는 아직 벚꽃이 하얗게 피어있네요. 물을 젖지 않는데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물을 젖는 이렇게 시작하면 날씨가 흥미를 앞으로 다리만 지나가면 송림주차장에서 마무리를 할겁니다. 벚꽃이 피어있고 젊은 교육도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방향 다리만 건너면 전라도, 이쪽은 경상도 화동 무르에서 벚꽃을 보니 좋네요 소감 투어를 마무리합니다. 저 다리만 지나가면 송림봉원주차장입니다. 영상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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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있는 도시 네, 가고 낙지코 드디어 도착했네 주차장에서 왔습니다 저기 제척도대 조형물도 있고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드디어 왔다 고생 고생했다 멀리 왔다 자, 착륙 염진강 패들보드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동 송민공원 주차장입니다. 아침에 봤을때 여기 띠있는 부유물 띠가 있는 곳까지 물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썰물상황 같은데 한 1미터 정도 물이 빠진것 같습니다. 하동이 강이 아니라 바다네요. 바다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걸 보니까 하동 하동 폭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정도 물 높이면 상당히 많이 드론축에 해당하는데 기찻길도 있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어디와 모래붙이지마 빨리 오시오 섬진강 80리를 온 소감이 어때? 힘들어? 힘들지? 아리 내리쏠 배릴보드 투어를 끝내고 다시 픽업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남해로 가야되겠네 다시 남해로 가야되겠네